오늘은 제가 뉴스에 나왔던 바로 그 차 테슬라 다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가 귀신을 감지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슬라 차를 빌렸습니다 테슬라 차를 타고 공동묘지를 갈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귀신을 진짜 찍는지 안 찍는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딱 도착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딱 왔고요 테슬라는 이거 이거 티팬티 티팬티 모양 차키가 이거래요 카드가 차키야 카드가 자 내부 바로 한번 볼게요 내부를 와 뭐야? 왜 왔어? 아 차에 차에 뭐가 없는데요? 뭐야? 신차가 7천만 원 그다음 차에 뭐가 없는데 이게 왜 7천만 원이야? 모니터 하나 있고 뭐도 두 개 있고 완전 신기한 도웨이? 뭐 알아? 뭐? 이미 시동에 걸린 거? 아 이미 시동에 걸려 있다고? 와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나 깜짝 놀랐어 와 개.. 완전 부드러운데? 에? 와 이래서 전기차 전기차 하는구나 형들 이제 공동묘지 바로 갈게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 형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형들 여기 센서가 이렇게 좋은데 센서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와 꼬깔꼬는 빨간색까지 찍히네 거기다가 이제 앞에 차량도 찍히고 오오 와 차는 진짜 잘 만들었다 아 근데 이렇게 잘 만든 차가 오작동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요 와 과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찍히면 바로 악수하고 방송 출연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자 저 일단 모니터 잘 찍어보겠습니다 버퍼가 심하다고? 버퍼 없는데? 야 야 야 없는데? 와 형들 찍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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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되네 잠깐만 찍혔어 뭐야 형들 봤어? 형들 어 뭐야? 뭐야? 야 후진해봐 야 찍혔어 와 대박 뭐야? 뭐야? 이거 지금 또 와 나 개 개 소름 돋네? 와 이거 진짜 되네 뒤로 갔다 다시 올라오자 형들 아예 뒤로 갔다 다시 올라올게요 안 박산네 싱크도 안 맞아? 안 박산네 형들 방송 꺼졌어요 잠깐만 방송 꺼졌어 잠깐만 어 지금 다시 켰고요 잠시만 천천히 해보자 오 대박인데? 사람 걸어 다녔어 여러분들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형들 실제 상황 어 여기 집중하자고요 형들 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네 방금 진짜 찍혀가지고 와 뮤즈 진짜 많다 대박 테슬라 레이저 센서라 형태 완전히 잡아내서 오류가 날 확률은 0%입니다 와 근데 이거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센서로 확인을 하는 건데 귀신이 찍히면 안 되는 건데 형들 이제 여러분 우리 집중하자고요 형들 여기를 보세요 여기 오케이 여기가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 오케이 형들 제가 한번 나가 있어 볼게요 형들 모양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아이고 차가 녹아서 안 잡힌다 잠깐만 쟤 뭐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안 잡힌다 안 잡혀?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으로 나가서 해야 돼 오케이 이제 흑박이 한번 앞에 나가 볼게요 어? 아 또 귀엽다 잠깐만요 찍혀 어 근데 기울 때는 안 찍히고 평평할 때 찍힙니다 나 스케이트 타는 모양으로 찍혀? 사람 서 있는 모양으로 찍혀 아 사람 서 있는 모양? 제 형들 옆에 공동묘지로 갈게요 어 여기 아까 한번 찍히고 안 찍히니까 아니면 장례시장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여기 장례시장도 있거든요 형들 장례시장 갈게요 형들 저기 지금 사람 한 분 걸어오고 계시거든요 저분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한번 보자고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어 찍히네 여기 사람 한 분 찍히네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 형님 자 이곳은 장례시장 이고요 앞에 사람 없고 센서에 감지되는 거 없고 뭐 차 모양도 찍히죠 어디 갈까? 납골당 가자 납골당 지금 묘지에서 한번 찍혔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례시장까지 갔는데 장례시장에서 안 찍혔고 이제는 납골당에 갈게요 납골당 납골당 도착 자 과연 과연 방금 뭐 하나 찍혔던 거 아니야? 아 방금 사람 두 명 떴었어요 여러분들? 아 방금 떴었어? 방금 떴었대 나 못 봤는데? 나는 뭐 하나 떴었대 사람이잖아 못 봤어 개쩌네 주차장에도 다니네 그러면 귀신이 근데 한 번만 더 돌아볼게요 여기 주차장이 넓긴 한데 한 번만 똑같은 동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나 방금 봤어? 왜 나 못 봤어 못 봤어 어 떴었다 떴었다 대박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어 떴었다 또 아 못 찍었어요 지금은 와 떴었다 와 대박 여기 사람 아무도 안 걸어 다녀요 여러분들 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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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떴었어요 여러분들 와 또 있다 계속 있는데 여기? 여기 여러분들 이거 다리인데요 다리 앞쪽 여긴데? 자 또 하나 떴었지 어 이 자리 계속 되네 앞에 사람 없는데 말이 있는데 와 여기 말도 있네 말 강아지인지 말도 있는데요 이거 말이야 강아지야 근데 앞에는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와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찍힌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딱 이건데? 와 오줌 내렵네 어 시간 너가 찍어줘 내가 의자 저기 한번 앉아있어 볼게 응 뭐 두 명이서 같이 치지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강아지 사람 하나 강아지와 나 계속 따라다닌다고 여러분들? 어 나 오줌 매력인데? 아 진짜였어요 여러분들? 아 나 오줌 매력인데? 아 아 아 진짜였어요 여러분들? 절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 오빠가 명소 조상인가 봐 ㄱ ㄱ 읍박이 따라 된가요 아 오죽을 해 팬분들 시청자분들 총평 내리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녔는데 이 차가 좋다고 나쁘다고 뭐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뉴스에 나와서 호기심으로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귀신일 수도 있고 센서 오류일 수도 있고 고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깐 잠깐 아니 모르겠다 포장하려고 했는데 포장이 안 되네 그냥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